최근 미국 내 모든 주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남부와 서부 쪽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 그러나 재무장관 스티븐 문우 씨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와도 경제의 셧다운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승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최근 미국은 5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폐쇄 조치들을 하나둘 해제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2차 확산이 닥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재개를 조금 앞당겨 시작한 남부와 서부 등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도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조지 플루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활성화가 조금 이르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스티븐 문호 씨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재봉쇄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를 다듬으면 더 많은 피해가 야기된다는 점을 배웠다며 필요한 경우 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의회에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우리는 모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게 바로 대통령과 일하면서 나의 일순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었고 경제활동 재개를 일찍 시작했던 텍사스, 애리조나 주 등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미 미국 내 재유행도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